폰투데이 헤이블 제품에 옥티모스 LTE2 가죽혀 있습니다.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안쪽에 제품을 보실 수가 있고요. 색상은 체스넛이라는 밤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. 제품을 열어보면 안쪽에는 카드 여러 장을 수납할 수 있는 포켓이 있고요. 안쪽에는 사출 케이스가 이미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. 가죽 특성은 사피아노 가죽으로써 천연 소가죽으로 유지되어 있고요. 보시면 가까이에서 보면 오돌돌돌한 게 엠보라는 가죽 특성이 있습니다. 모거폰을 한번 결합을 해보겠습니다. 잠시가자 구워진 소가'. 마늘は 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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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채 마늘 고춧가루 고춧가루